쇼타임 쇼타임 굿 너네 굿이 뭔지 알아? 굿은 한을 흠으로 불어내는 거야 벌어야 돼요 넌 이제부터 청담도렴 큰 쿠팡을 벌인다 굿의 대가가 뭐야? 돈? 50억이 넘는 돈이야 훨씬 더 큰 거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혼을 불러내는 비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싸가지 없게 싫어 대선배한테 성공 못하면 뒤져 신발 좀 봐봐 누가 오늘 끝판왕이 될까? 자신 있으신가봐? 1등 무당이 말한다 조리하게 뚫어서 제가 준비해요 굿판 da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